한 개신교인이 불상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복원을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에서 파면됐던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가 4년 8개월 만에 복직할 것으로 보입니다. 손 교수는 학교 측이 별다른 설명 없이 연구실을 개방했지만 복직 이행에 관한 공문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강의 배정 등에 대해서도 학교 측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손 교수는 법원에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9년 10월 학교의 징계 조치를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학교 측이 재임용을 거부해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.